아마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나 이걸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근간이 되는 건데 자칫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되겠죠 큰 틀에서 근데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와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정부는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정부의 당의 책임입니다 물론 야당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도리어 언론의 신뢰도,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